자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9월보다는 조금 많이 어려웠던 걸로 보여집니다. 어려운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문학은 크게 차이가 없고요. 문학을 먼저 본다면 문학은 사실은 난이도가 높고 낮음이 없거든요. 논리만 알면 문학은 일단은 EBS에서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낯선 작품을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문학이 좀 더 9월보다 어려운 게 있었고 시간이 좀 더 걸렸다면 일단은 고전시가랑 현대수필이 합치는 새로운 유형이 출제됐고요. 그런 다음에 고전소설과 서사 무사라고 하는 고전소설을 칠게요. 두 개의 결합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9월보다는 지문이 길었고 특히 또 현대시 두 작품이 나왔는데 이 현대시 두 작품이 모두 다 지문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려고 끙끙대고 덤벼든 친구들이라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독서 영역을 보면요. 독서 영역은 이제 9월하고 좀 다른 게 독소론 지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과학 지문이 좀 길었고 그리고 이게 입문 지문인지 어떤 지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문 지문이라고 칩시다. 입문 지문이 좀 더 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결합형은 법 지문이 결합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하는 문제들이 지문도 길었지만 문제가 굉장히 어렵진 않았지만 문제가 도표 보기 나오면서 조금은 복잡했기 때문에 지문도 길고 문제도 복잡해서 당연히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9월보다 문제도 훨씬 좋았습니다. 문제의 질도 좋았기 때문에 질도 좋았고 이 구성만 맞지 않았을 뿐인 거지 여기 EBS도 문제의 질은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9월보다 지문인들이 길었고 그리고 문제도 9월에는 보기가 굉장히 독서가 단순했거든요. 이건 도표 수치가 나오면서 좀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바람에 여러분들한테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저는 좀 높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머지 언어와 매체는 크게 다른 점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어에서는 우리가 지문이 주어지는 문법이 약간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3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이걸 통해서 대비해야 될 것은 그러면 지문이 좀 더 9월보다는 분명히 어렵게 나올 거라는 거 이걸로 연습을 해야 되고 문학은 EBS가 나오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문학을 지금 낯선 작품을 해결 못하네 그러면 내가 낯선 작품이라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굉장히 빠르게 해석하고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지문을 가서 해석하더라도 필요한 부분 중심으로 빠르게 해석하고 정답을 찾고 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거 그게 바로 제가 오늘 해석 강의에서 보여준 보기를 통해서 선택지를 통해서 핵심을 찾고 필요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지 EBS 나올 거라고 또는 EBS가 아니어도 작품들을 줄줄이 암기, 정리, 자세하게 그런 거 보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 내에 못 풀게 되고 내가 아는 게 나오면 더 당황스럽다는 거죠 독서 역시 마찬가지로 보다시피 얼마나 서론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기준을 잡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예측하고 동시에 논리적으로 정리만 요약정리를 하면서도 해야 돼요 요약정리를 잘만 한다면 충분히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죠 잘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이거 꼭 하시고 읽으면서 동시에 요약정리해야 되시고 독서에서의 보기는 보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문이다 지문만 잘 독해하면 보기가 복잡해도 문제 푸는 데 빠르고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정반대죠 문학에서는 보기가 작품보다 훨씬 중요하다 독서는 보기보다 지문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저의 해설 강의를 보면서 느끼면 될 것 같고 짧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충분히 국어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남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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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